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를 장착하신 분들께서 대만족 엄지척, 급판화 이라고들 하십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는 순정 루프레 탈거 후 장착하게 됩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탄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오픈하면 자동으로 LED 램프 전등으로 야간 수납 시 사용이 편리하고 순정 도어록을 사용 이중 안전장치로 주행 시 문이 열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붕과 완전 밀착으로 주행 시 떨림 뒤틀림 품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샤크 안테나를 위로 올리는 장착하는 방법과 샤크 안테나를 그대로 두고 덮는 방식 중 선택하세요.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리뉴얼 하이리무진과 싱크로율 90% 랜드마스터 플러스 제한 높이는 2.1m로 마트, 지하주차장 다 통과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에는 어닝 장착이 가능합니다. 루프박스 주문 전 어닝 장착 여부를 미리 말씀하셔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어닝 브라켓 장착으로 타사 어닝도 호환되어 장착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이번 차주님께서는 에이지 바디키 세트와 머플러 팁으로 드레스업 하셨습니다. 오토그랜드 머플러 팁은 메리평으로 전문가가 전문 공구를 사용해 정확하게 장착해드립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2에서 3년 후 제품의 진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매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저희는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동안 스크린 골프와 영화 관람을 이용해 주세요. 고양 IC 출구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원지 프렌드를 검색하세요.